투망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우리 전국의 투망사님들 토요일 아침 화주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투형님께서 한 20분간 서있다가 고기를 보고 한망해갖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제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바람도 없고 고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게로 지금 저 날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만 고기를 잡는데 꼭 보고 잡아야 되는데 그 고기 보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고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물색을 감지해서 잡는 건데 이것 좀 보세요 역시 야 그렇게 많이 투망사님도 서 계신데 또 다리님만 이렇게 한망해갖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멀리 가네요 어때요? 오늘 투망 조건은 어때요? 투망은 제가 봤을 때 바람도 좋고 낮에는 또 덜 나옵니다 아침하고 저녁 바람이 동풍인데요 아 지금 이제 캣바람이 불잖아 지금 북쪽에서 부는 바람 아직 안 좋은 바람이죠 그거는 괜찮아요? 야 씨알은 이 정도면 뭐 야 놀러 오십시오 씨알은 새벽 거보다 약간 작노 야 파중포는 오늘도 만선이고 풍어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.